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미국 정보기관에서 한국을 감청을 했네요. 그리고 감청기술들이 요즘에는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하고 비서관이 나눈 대화가 정확하게 대화에 나오는 숫자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니까지 다 이렇게 아마 미국의 정보기관이 감청이 된 모양입니다. 철포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당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상방위 우방국가라도 여러분들 불법 탈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감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여러분들 뭐죠 감청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음성의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하겠죠.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옳지 않은 일이지만 각자가 국익을 위해 가지고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니까 미국의 기밀문서가 이번에도 유출되어 파문이 일어나는데 여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하고 이스라엘을 도청한 정황이 나왔는데 이스라엘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우방이지 않습니까 한국과 이스라엘 등 우방의 정부를 감청한 내용이 나온다. 궁금한 것은 감청 기술이 참 대단하네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나눈 대화까지 다 감청이 가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현대기술은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만. 김승환 실장 기밀대화까지 미국이 고스란히 감청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이문희 비서관과 우크라이나 전 포탄 우회 집원 논의 사항을 숫자까지 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 감청이 된 모양입니다. 미국 한국 감청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통령실 대응책 한 번 볼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미국 정부의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문의하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대응책 한 번 볼 것 같다 한 번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독립국가가 아무리 우방이지만 우방에 의해서 이런 대통령실까지 감청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고 당연히 우리가 문의하면 미국에서는 손을 그냥 졌겠죠. 우리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우리는 당연하게 여러분들 엄중하게 외교 라인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보면 좀 아직도 참 미숙하다 윤석열 대통령 물러날 때 정도가 되면 대통령실이 좀 깔끔하게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내가 봐도 열받는 거죠. 대응책 한 번 볼 거다.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거를 이렇게 너무 격노할 필요는 없고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 전반적으로 도청 감청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밀 검증이 필요하겠죠. 이게 뭐 국제사의 현실이니까 오늘 동아일보가 잘 다뤘네요. 미국 정보기관 한국도 감청 사실 확인하고 상호하는 대응해야 외신 보도가 사실일 경우 한미 양국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사항이다. 뭐 신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중대사항이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이게 일상이니까 자신의 국익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을 감청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야기죠. 동아일보의 사슬이 발언한 사람의 실명과 수치까지 상시하고 통화나 문자 혹은 회의 자체를 감청하지 않고는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이다. 이런 감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우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나 회의가 실시간으로 미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간으로 북한에나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라도 않으며 북한에 넘어가는지. 발언한 이의 실명과 수치까지 상세하다 이야기죠. 감청 내용이 통화나 문자 혹은 회의 자체를 감청하지 않고는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나라 사이의 관계란 게 이런 거란 이야기죠. 청와대 여러분들 감청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했을 걸로 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미국의 정보당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우방국 적대국 가리없이 감청을 한다는 거죠. 해당국들의 반발과 비판에도 미국의 감청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해명을 요구하고 유출된 문건의 분석을 토대로 감청 경로를 역추적해서 정부 보완 체계를 재점검한 계기로도 삼아야 될 것이다. 한국의 여러분들 나라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뭐가 새 떠오른 거 아니까. 국회의원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냥 라면 풀어놓은 거가 떠오르거든요. 라면을 오래 끓여서 휙 하면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긴장이 있는 라면이 아니고 휙 풀어져 있는 겁니다. 긴장이 없어요. 긴장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늘 쏘는 모양이다. 감청을 하더라도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볼 거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긴장이 사회든 이름 회사든 개인이든 간에 적절한 긴장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 항의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해명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감청 경로를 역추적해 가지고 감청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우뚝 서 있으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뭐죠. 그런 최신 여러분들 그런 감청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말의 떨림이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비리비리님께서 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픈 현실이네요. 가슴이 아프실까지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현실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에 눈을 감으면 그러면 뭐 항상 당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눈을 감고 그렇게 낭만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면 이게 이러면 오래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2021년에도 덴마크 정보망의 협조를 떠 가지고 미국의 수사기관 정보당국이 독일의 메르켈일 수상 등 주요 수상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을 했지 않습니까. 미 국가 안보국 메르켈일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신을 감청했다. 이게 2021년 5월 30일 기사거든요. 계속 감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이후에 그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범세계적으로 뭐죠. 요주의 인물들에 대한 그걸 하겠죠. 이게 이제 2021년 5월 30일 날 미국의 소리에서 미국이 2012년에서 14년 덴마크 정보망으로 메르켈일 등을 도청했다. 덴마크 정보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덴마크 정보당국의 지원을 받으면 또 덴마크 정보당국이 원하는 기밀 같은 경우를 미국이 상응해서 제공하겠죠. 그 두 쪽이 다 여러분들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을 이용한 겁니다. 그 당시 보도가 상세히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는 2012년부터 2014년 독일 프랑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고위인사 등을 감청하기 위해서 덴마크 정보통신망을 활용했고 이를 통해서 문자메시지와 정화통화에 접근했다. 또 2013년에도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체려야 되는 거죠. 세상살이는 낭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참은 뭡니까. 그냥 망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고. 그런데 긴장이 너무 떨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거하고 지금 휴전 중인데 이게 참 나라가 보면 긴장관리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멘 끓여놓고 한 1시간 지난 그런 모습입니다.